닥터 닥터플라진 오오오 오 닥터플라진 오오오 오 닥터플라진 오오오 오 닥터플라진 오오오 오 닥터플라진 출발연수의 훈남 대기 이게 닥터플라진이라는 제품인데 여러분들 여기 플라즈마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피부재생에 좀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훈남이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요즘에 그렇죠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느낌이 뭔가 제 얼굴에 있는 그런 안좋은 것들 다 아삭하는 것 같고 너무나 느낌이 좋네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닥터플라진 입니다 닥터플라진 자 여러분들 닥터플라진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또 여기 지금 나오는게 플라즈마라는 건데 여러분들 바로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 사이에 물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살균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몸에서 가장 필요한 살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제 얼굴이거든요 여러분들 훈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닥터플라진으로 저도 훈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공에 떠있는 콧속에 있는 비염 적 발견 대장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조준 준비해 알겠습니다 조준 준비 준비하고 격발 준비하고 격발 격발 특 끝 꽁탐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닥터플라코코 라는 제품입니다 비염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코에서 또 플라즈마라는 이 성분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염에 탁월하다고 하는 바로 닥터플라코코 많이 이용하시고 코 건강에도 훈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